나는 엄마를 사랑했지만 어떨 때는 엄마의 이국적인 면이 부끄럽기도 했다. 왜냐하면 다들 볼론야 샌드위치를 먹는 학교 식당에 리버 부스트를 가득 채운 도시락을 싸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어떤 아이는 우리 집에서 사워 크라우트 냄새가 난다고 놀리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부끄러워할 게 아니었다. 하지만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내가 엄마의 특별함을 알아볼 만큼 성숙해진 지금 알차이머병이 엄마를 특별하게 만들었던 모든 요소를 빼앗아 가버렸다는 것이다. 오늘 소개할 책은 딸아, 너는 생각보다 강하단다입니다. 저자는 맥이 다운스 옹기니는 강유리 편행곳은 메이븐 출판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뭘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여기 알차이머병으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엄마를 대신해 홀로 지구 한 바퀴를 돌며 엄마를 위한 애도의 시간을 통해 인생의 파도를 건너는 방법을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딸아, 너는 생각보다 강하단다의 저자 맥이 다운스입니다. 딸아, 너는 생각보다 강하단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알차이머병으로 기억을 잃고 평소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 이루고 싶었던 꿈까지 모두 지워버린 엄마를 대신해 1년 동안 세상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저자의 여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여정은 엄마의 잃어버린 기억과 꿈에 대한 저자의 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숙연하고 비장한 애도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상실의 슬픔을 견디고 위기를 뛰어넘는 삶의 태도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나도 생각보다 강한 사람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책의 끝에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책은 만남, 낯선 세상에서 만난 따뜻함에 대하여 죽음, 누구나 모두 죽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리고 3 엄마의 말처럼 나는 강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속에는 기억을 잃은 엄마와 엄마의 기억 속 버킷리스트를 대신 이루어주려는 딸의 이야기가 치열하고도 감동적으로 펼쳐집니다. 엄마라는 존재가 우리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이 책의 저자 맥이 나은스에게도 엄마는 그녀를 완벽하게 지지해주고 지켜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24살 그녀를 완벽하게 지켜주신 이루어집니다. 엄마의 꿈을 떠올리던 저자는 10년 동안 기자로서 일해온 신문사를 그만두고 엄마를 대신해 홀로 배낭여행 길에 올랐습니다. 저자는 1년간 홀로 17개국을 여행하며 위기의 순간과 함께 감동의 순간 역시 여러 번 만났는데요. 이집트에서 아랍의 봄 사태에 휘말려 위험한 탈출을 감행하기도 하고 눈보라 속에 갇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원숭이 보호구역에서 원숭이에게 공격을 당해 물어뜯기기도 하죠. 그리고 빵 한 조각을 친구에게 나누어주는 소년의 모습에 뭉클해하기도 하고 이집트에서 만난 소녀 레이나를 통해 사람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위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엄마가 끝내 가보지 못했던 곳 엄마가 그토록 가보고 싶어하던 곳을 내가 대신 가본다면 어떨까 이런 바람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있을 법한 바람이죠. 따라서 저자가 지구를 한 바퀴 돌며 느끼는 벅찬 설렘 과 깊은 감동은 바로 이 책과 함께하는 우리의 설렘이고 감동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감동과 설렘 용기를 전해주는 동시에 꿈을 미루지 말라고 진심어린 조언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그녀에게 너는 생각보다 강하단다 라고 말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나 자신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면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엄마의 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이죠. 엄마를 추억하고 애도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찾고자 했던 저자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맥이 다운스가 전하는 모음과 긴장감이 넘치는 설렘과 감동의 세계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행복입니다. 따라 너는 생각보다 강하단다 남편 제이슨이 나를 꼭 끌어안았다. 2010년 7월 8일 우리의 신혼 첫날밤이었다. 누가 보면 정열적인 포옹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페루의 리마 국제공항에서 차가운 바닥에 누워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몸을 녹이고 있을 뿐이었다. 제이슨은 추위에 떨며 이를 악문 채 나에게 말했다. 와 너무 멋진 신혼여행인데 물론 농담으로 한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곧 헤어질 것을 알기에 정말로 멋진 여행이 될지 궁금했다. 엄밀히 따지자면 이번 페루 여행은 우리가 부부로서 처음 떠나는 여행이었다. 또한 내 1년간의 세계일주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도 했다. 신혼여행이 끝나면 남편은 집으로 가고 나는 혼자 여행을 계속할 계획이었다. 세계일주에 대한 아이디어는 엄마의 알차이머병이 말기로 접어든 시점에 구체화되었다. 계획을 처음 떠올린 것은 2009년 신문사에서 근무한 지 10년쯤 되었을 무렵이었다. 내 책상에는 취재수첩과 파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고 채우스 리포터상 채우스 특집기자상 채우스 컬럼상 등 상패가 질비했다. 그러나 남의 이야기만 전했을 뿐 내 이야기는 하지 못한 10년이었다. 그동안 흥미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내 세계는 작고 시시한 무언가로 압축되어버린 느낌이 들었다. 해외여행은 언감생심 남부 캘리포니아의 임대료를 간신히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으로 생활했다. 내게 배정된 2주간의 휴가로 멀리 떠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직장을 관두고 1년 동안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엄마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그 여정을 내가 대신 마무리하면 어떨까. 처음에는 정신나간 아이디어 같았지만 곰곰이 생각할수록 지금 꼭 해야 할 일처럼 느껴졌다. 엄마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지만 그 모두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 가족들을 뒷바라지하고 새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 말이다. 그러다 2001년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도 이루지 못한 채 알차이머병 진단을 받았다. 나도 엄마처럼 되면 어떡하지? 내 인생을 비좁은 사무실에 가두어 놓고서는 엄마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엄마가 바람하지 않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이대로 놓칠 수는 없었다. 결국 나는 몇 편의 비행기 예약 한 통의 사직서 끝에 지금 여기 리마 공항에 와 있다. 엄마가 정식으로 버킷리스트를 만든 적은 없었지만 나는 엄마가 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하지 못했던 아홉 가지 일을 떠올렸다. 1년간 여행을 하면서 엄마를 대신해 작성한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지워나가는 한편 내 개인적인 목표도 몇 가지 달성할 계획이었다. 제이슨은 페루에서 나와 함께 3주를 보낸 다음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가 떠난 다음 나는 혼자 남아메리카를 거쳐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여행을 할 생각이었다. 나 혼자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제이슨이 나를 믿고 지지해준 점은 감사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내 행동이 초래할 위험에 대해 모르는 건 아니었다.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1년 동안 서로 떨어져 지내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짐작이 되지 않았다. 공항에서 노숙하자는 건 시간과 돈을 절약하기 위한 내 아이디어였다. 우리는 온정일 이동한 상태였다. 미국 모레노빌리에 있는 친구 집에서 차로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가서 파나마 시티행 비행기를 탔고 그 다음에 페루의 리마까지 날아왔다. 도착해보니 자정이 넘어있었고 쿠스코로 가는 비행기는 새벽 4시 탑승 예정이었다. 공항 반경 65km 이내에는 저렴한 숙소가 없었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공항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제이슨이 말했다. 내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당신과 함께하겠다고 서약했던가? 응. 그리고 지금이 바로 어려울 때 해당해. 그런데 생각보다 공항에서 우리처럼 노숙하는 경우가 흔한 것 같았다. 많은 국제선 비행기가 밤늦게 도착하는 반면 국내선 비행기는 이른 아침에 뜨는 탓이었다. 제이슨과 나는 인터넷 카페의 바닥에 자리 잡았다.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지 않으면서도 너무 외지진 않아서 강도를 당할 염려가 적은 장소였다. 하지만 막상 바닥 타일에 한쪽 뺨을 대고 얼굴을 향해 굴러오는 머리카락 뭉치와 휴지 조각을 지켜보고 있자니 썩 기분 좋지는 않았다. 바닥은 영안실 시체 안치대처럼 차갑고 딱딱했으며 캐리어를 끌고 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눈을 감을 때마다 다음 국제선 비행편을 알리거나 늦장 여행객의 이름을 호출하는 안내방송이 심없이 들려왔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우리에겐 침낭이 하나밖에 없었다. 나머지 침낭 한 개는 쿠스코에 가서 대여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1인용 침낭의 지퍼를 열고 그걸 덮은 다음 최대한 몸을 움츠렸다. 나는 23kg 정도 되는 파란색 배낭을 꼭 끌어안았다. 그 안에는 1년 동안 필요한 옷가지와 물품 장비가 가득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전부와 나에게 필요한 전부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인 상태였다. 제이슨이 말했다. 있잖아 다른 커플들은 신혼여행 때 4성급 호텔에 묵는다는 거 알아? 물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커플과 같지 않았고 처음 만난 날부터 나는 그걸 알았다. 먼저 이 모든 일에 발단이 된 엄마의 병 이야기를 해야겠다. 2000년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인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사는 곳은 오하이오주의 남동부에 있는 제인지빌이라는 강변도시로 부모님이 계시는 데이턴 근교로부터는 약 2시간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 나는 주말에 빨래를 하고 미트러플을 먹으러 부모님 댁에 가곤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엄마가 트레이드마크처럼 즐겨 바르던 레블론 립스틱을 더 이상 바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음식이라 부를만한 것도 더는 만들지 않았다. 무엇보다 엄마는 주의가 산만했고 불안해했다. 길가에 주차해놓은 빨간색 트럭을 보고선 누군가가 당신을 염탐중이라고 확신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엄마는 알차이머병 진단을 받았고 그때부터 엄마의 세상과 나의 세상은 송두리째 달라졌다. 엄마의 삶은 거꾸로 뒤집어 놓은 스크래프 같아 보였다. 추억의 파편들과 사람들의 사진이 군데군데 뜯겨나갔고 텅 빈 페이지는 점점 더 많아졌다. 그 다음 2년 동안 알차이머병 증상은 빠른 속도로 악화되어 갔다. 엄마가 기억을 잃어갈수록 나는 기억을 많이 모으고 싶어졌다. 그렇게 해야만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고 내 인생의 페이지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만들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미친 듯이 했었다. 신시네티로 이사했고 신시네티 인 콰이어러의 컬럼리스트 겸 리포터가 되었으며 상자째 구입하던 와인을 병단이로 신중하게 골랐다. 잠깐 방금 그 부분은 삭제하기로 하자. 실제보다 내 행동을 숭고하게 포장해주니까 나는 단지 엄마가 병을 앓고 있다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내면의 상처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불안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했다. 엄마를 조각조각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차마 마주할 수 없었고 그래서 대부분은 마주하지 않았다. 부모님 댁은 불과 한 시간 거리에 있었지만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가지 않았다. 매일 밤 밖으로 나돌았고 연이은 파티에 뒤풀이 모임까지 빼놓지 않고 참석했다. 그러다 일을 하나 저질렀다. 어느 날 아침 신시네티에서 차를 몰고 생애 첫 스카이다이빙을 하러 인디에나 시골에 공항 경납고로 간 것이다. 나는 자꾸만 밀려오는 두려움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었기에 무엇이든 해야만 했다. 왜 하필이면 스카이다이빙 이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알차이머병이 목의 유전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몇몇 연구 결과를 보게 되었고 그 사실은 스카이다이빙 보다도 훨씬 더 나를 두렵게 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아껴준 엄마가 언젠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갈 돌연변이 유전자를 물려주었을지도 모른다니. 내가 등록한 스카이다이빙은 속성 자유 강화 방식이었다. 두 명의 교관이 내 옆에 한 명씩 붙어서 같이 뛰어내리는 것이다. 교관들은 인간 보조 바퀴처럼 내 낙하복을 붙들어 내가 하늘에서 빙글빙글 돌지 않게 막는 역할을 한다. 그러다가 1500미터 높이에 다다르면 나는 스스로 낙하산을 펼치고 조종해서 지상까지 내려와야 했다. 먼저 6시간 동안 지상 수업을 받으며 스카이다이빙의 시작부터 착륙까지 전 과정을 연습했는데 이는 스카이다이빙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었다. 나는 점프할 때 저 남자만 빼면 누구와 짝이 되어도 괜찮다고 말해두었다. 덥수룩한 머리에 그는 마운틴 듀 광고 촬영장에서 막 튀어나온 듯 능글능글하고 활기 넘쳐 보였다. 하지만 잔디 얼룩이 묻은 낙하복을 입고 움푹 찌그러진 헬멧을 쓰고 있어서인지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았다. 그런데 탑승자 명단이 나와서 확인해보니 나에게 배정된 두 교관은 버드라는 단단한 체구의 진지한 교관과 바로 그 남자 제이슨 이었다. 걸을 때도 말할 때도 과잉 흥분 상태인 제이슨의 손에 내 목숨이 맡겨진다 생각하니 속이 울렁거렸다. 그와는 어디에도 같이 가고 싶지 않았다. 하물며 시속 190km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제이슨이 하이파이브를 하려 하자 나는 재빨리 손을 뒤로 빼면서 팔짱을 꼈다. 스카이다이빙용 비행기 안에는 좌석이 없다. 좌석은 공간을 잡아먹고 중량을 늘릴 뿐 아니라 스카이다이빙 장비에 달린 각가지 손잡이와 끈이 걸리기라도 하면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댓명의 탑승자들은 바닥에 빽빽하게 붙어 앉아서는 다리를 벌린 자세로 서로에게 몸을 기대었다. 나는 제이슨의 무릎 안쪽에 자리를 잡았고 그는 두 팔을 내게 둘렀다. 적정 고도까지 올라가는 동안 너무 춥고 긴장이 되어 손가락이 뻣뻣해지고 입술이 떨렸다. 한 차례 수신호를 연습한 후 그는 상체를 앞으로 숙여 내 귀에 속삭였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요? 괜찮다니까요. 내 얼굴색은 원래 이래요. 4,000m 상공에 이르자 비행기는 스카이다이버들이 탈출하기 좋게 속도를 늦추었다. 그 중 한 명이 문을 열고 공중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순식간에 비행기 안으로 공기가 밀려들어오자 호흡하기가 힘겨웠고 눈이 건조해졌다. 지켜보던 제이슨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봐요. 스카이다이빙은 본인 선택이에요.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 하고 싶지 않으면 할 거예요. 하지만 긴장은 좀처럼 풀릴 줄을 몰랐다. 급기야 나는 제이슨의 팔에 안겨 바들바들 떨었다. 그는 다시 나에게 말했다. 뛰어내리고 싶지 않으면 비행기를 타고 같이 내려가 줄게요.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고는 오른팔을 내밀고 긴장 풀어요 라는 의미의 스카이다이빙 수신호를 만들어 보였다. 마치 손을 씻었는데 페이퍼 타올을 찾을 수 없을 때처럼 손을 천천히 흔드는 동작이었다. 비행기는 낙하 지점 위를 빙빙 돌았다. 사람들이 한 명씩 비행기 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고 다른 세상으로 잡혀간 듯 후련히 사라졌다. 좀 전까지만 해도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보니 헉 소리가 절러 나왔다. 문득 엄마가 떠올랐다. 엄마는 이제 비행기 창문 너머의 세상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되었다. 늦은 밤 대화를 나누며 우리가 세웠던 모든 계획 또한 영원히 미완의 상태로 남을 태고 여행이라는 엄마의 꿈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 다음에 시간은 나중에 충분할 테니까 라는 말은 틀렸다. 내가 기억하는 한 우리 가족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를 오랫동안 구독했다. 매달 신간호가 도착하면 엄마와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이집트의 피라미드부터 마추픽추의 유적과 사파리 황금색 사원 내부 페트라의 장밋빛 협곡까지 전 세계를 여행했다. 오하이오의 소박한 우리집에서 꿈꾸기엔 더없이 요원한 곳들이었지만 엄마와 함께 그곳들을 여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느라면 왠지 모를 마법같은 힘이 생겼다. 거의 실형 가능한 일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하지만 엄마는 가고 싶은 곳들을 말하다가도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제쳐놓은 것이다. 엄마는 내게 종종 말했다. 이 다음에 시간은 나중에 충분할 테니까. 하지만 엄마가 틀렸다. 엄마는 죽음을 향해 서서히 다가갔을 뿐 꿈을 향해서는 여권 도장 하나만큼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이제 비행기 안에는 조종사와 우리 구름만 남은 상태였다. 나는 어깨 너머로 제이슨을 돌아보면서 소리쳤다. 자신이 없어요. 이건 평소에 나답지 않아요. 나는 원래 남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밟아서 다져진 길을 선호하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가는 곳에는 길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그만둘래요? 어쨌든 선택을 내려야 해요. 지금. 그가 옳았다. 이것은 내 선택이었다. 인생이 그리고 질병이 언젠가 나에게 아무런 선택권을 남겨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모든 순간이 중요하다는 절박감이 생겼다. 나는 오른발을 앞에 왼발을 뒤에 두고는 반쯤 주저앉은 자세를 취한 채 오른손은 비행기 내부를 짚고 왼손은 밖으로 뻗었다. 그러고는 업다운 아치 구령에 맞추어 밖으로 나갔다. 갑자기 등골이 뻣뻣해지고 온갖 엉뚱한 곳에 신경이 쓰였다. 신발끈이 풀려서 발목을 때렸다. 신발이 벗겨지면 어쩌지 아니면 자유낙하 중에 새와 부딪히면 땅은 나를 통째로 삼키려고 기다리는 거대한 녹색의 나락 같았다. 그런데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내가 안전하게 낙하할 수 있도록 제이슨이 내 멜빵을 붙잡고 있었다. 나를 든든히 지켜주는 그가 갑자기 잘생겨 보였다. 그는 내 얼굴 앞으로 손을 내밀어 흔들며 입모양으로 말했다. 긴장 풀어요. 나는 그의 지시를 따라 숨을 내쉬었다. 할 수 있어. 잠시 뒤 나는 1500미터 상공에서 낙하산을 펼쳤고 푸른 하늘 속을 부드럽게 표류했다. 사방의 구름은 거대하게 부풀려진 밀가루 반죽 같았고 공기는 깨끗하고 무지개처럼 영롱한 냄새가 났다. 발밑으로 인디에나주의 에메랄드색 농지의 집들이 보석처럼 박혀있었다. 그 환경은 그림 같기도 하고 엽서 같기도 하고 거대한 동시에 하찮은 그 무엇과도 같았다. 분명한 건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지치거나 아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오로지 가능성만 있을 뿐이었다. 나는 고속도로와 장난감처럼 보이는 조그만 자동차 땅에만 붙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불운한 일인지 알 리 없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너무 활짝 웃어서 뺨이 당길 정도였다. 그 후 나는 주말마다 스카이다이빙장에 출근 도장을 찍었다. 솔로 점프 자격증을 땄고 몇백 번 더 스카이다이빙을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을 제이슨과 함께 했다. 그러다 문득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다면 그와 데이트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 후로 줄곧 우리는 이런저런 일에 함께 뛰어들었다. 어릴 적 엄마가 나에게 매일 아침에 해준 말 엄마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나는 삶을 향해 나아가 보겠다고 결심한 덕분에 지저분한 공항 바닥에 들어누워 코앞으로 지나가는 진흙투성이 등산하와 여행가방의 바퀴를 지켜보는 신세가 되었다. 제이슨이 떠나고 나면 나는 세상을 혼자 배워야 할 작정이었다. 나는 배낭을 끌어안은 채 생각했다. 위험하진 않을까 친구를 사귀게 될까 엄마가 갈망했던 무언가를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이 여행이 엄마를 향한 경의의 표현이 될지 우리 가족을 분열시키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단 몇 주도 못 버티고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게 될지 아니면 상황이 힘들어도 돌파해 나가는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게 될지도 궁금했다. 목표는 베트남 하롱베이까지 가는 것. 하롱베이는 내 버킷리스트에 올린 장소 중 하나로 이 여행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나만의 척도였다. 나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부유한 집안 출신도 아니다. 오하이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언니 오빠와 함께 자랐는데 그들은 내가 일곱 살 때 이미 독립했다. 아빠는 공군에 복무하며 밑바닥에서부터 한 단계씩 진급했고 엄마는 형편이 쪼들릴 때마다 호텔 연회장에서 열리는 채용 박람회에 참석해 시간제 일자리를 구했다. 꽃뿌리를 갈라 플라스틱 모판에 다시 심는 일 의류 할인점에서 손님들을 탈의실로 안내하는 일 농장에서 칠면조를 도축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엄마는 써주겠다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고 늘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도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가난한지 몰랐다. 주스는 당연히 냉동실에 캔을 녹여 마시는 것이고 화장지는 원래 한겹인 줄로만 알았다. 다행히 나중에는 비록 대출을 받긴 했지만 부모님이 나를 대학교에 보낼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생겼고 우리 집 냉장고에는 종이팩에 든 주스가 채워졌다. 하지만 용돈이 넉넉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대학시절 나는 패스트푸드와 생맥주의 호사를 누리기 위해 매주 혈장을 팔았고 가끔 오토바이 전시회에 나가 가죽바지와 재킷을 판매하기도 했다. 어쨌든 나는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해봤다. 그리고 이번 여행을 위해 자동차와 대학시절에 받은 가죽 제품들을 포함해 가진 것을 대부분 팔았다. 은행 계좌에 총 만 달러가 있었고 그만둔 신문사에 매월 한편씩 원고를 보내고 고료를 받기로 합의했다. 데이슨은 스카이다이빙 교관일을 관두고 국립학교 교사로 일했다. 2006년에 둘이서 캘리포니아로 이사한 뒤 직업을 바꾼 것이다. 그가 대학에 복학했을 당시 나는 이렇게 말했었다. 적어도 직업 안정성은 보장될 거야. 세상에는 언제나 교사가 필요하니까. 2008년 경기 침체 이후 나는 이 말을 뱉은 걸 두고두고 후회했다. 제이슨이 학교 시스템 내에서 설자리를 찾느라 힘들어했기 때문이다. 신임교사인 제이슨은 매년 정리해고 대상이 대상이 되었다가 복지 혜택이 없는 장기 기간 대교사로 다시 불려갔고 학기가 몇 개월 지나면 슬금원이 정규직 신분을 돌려받았다. 그러다 2010년 결혼식 일주일 전에 다시 해고 통지가 날아왔다. 내 여행이 이미 결정된 뒤였다.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서 우리는 한 푼 이라도 아껴야 했다. 나는 해외여행 경험이 미천했고 고등학교 때 배운 프랑스어 몇 문장 빼고는 영어 외에 할 줄 아는 언어도 없었다. 교과서에 나오는 예문처럼 클로드가 양말을 사거나 디스코텍에 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모아둔 돈도 안전망도 기술도 없었다. 이런 내가 창피하고 앞으로의 여정이 두려웠다. 공항을 훑어보았더니 노련해 보이는 여행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 순간 눈을 감고 초등학교 때 엄마가 매일 아침 배웅하면서 해주었던 말을 떠올렸다. 넌 생각보다 강하단다. 그때 나는 머리를 양갈래로 길게 닦고 작은 녹색 책가방을 맨 고작 3km 남짓한 등교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도 두려워하는 여자아이에 불과했다. 그런데 엄마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걸까? 그때 이미 딸아이의 눈 속에서 세상 구경에 나서는 용기 있는 여자를 보았던 걸까? 머리 위 스피커가 탁탁 소리를 내더니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우리가 탈 크스코행 비행기의 탑승이 시작되었다. 이집트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하기까지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고 일주일 후 나는 다시 이집트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배웅 나온 아빠가 국제전화 카드를 사라며 반으로 접힌 2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아빠 이마의 주름은 근심 때문인지 유독 깊어 보였고 수치만이 빠져서 얼마 남지 않은 머리카락들은 허옇게 새서 안쓰럽게 느껴졌다. 간단하게 안부전화 한 통만 해라. 안전하게 도착했는지만 알려주렴. 아빠의 작별인사는 지극히 짧았으나 걱정하는 마음이 오롯이 느껴져서인지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서 나는 카이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공중전화 부스를 먼저 찾았다. 아빠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웬일인지 늘어서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 사람이 거의 없었다. 나는 중간 기착지인 뉴욕 조넵 케네디 공항에서 산 플라스틱 전화 카드를 꺼내 수화기를 들었는데 먹통이었다. 다음 전화기로 옮겨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이 전화기도 먹통이었다. 다음 전화기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전화기가 다 먹통이었다. 당혹스럽게 그지없었다. 고민하던 나는 공항 안에 있는 인터넷 카페로 갔다. 전화는 못하더라도 스카이프를 하거나 가족들에게 이메일은 보낼 수 있겠지. 마음 둘 곳 없이 사별의 아픔으로 비통에 젖어있는 아빠가 떠올랐다. 아빠는 지금도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게 틀림없었다. 나는 되도록 빨리 아빠의 근심을 덜어주고 싶었다. 엄마도 없는데 나의 안전을 걱정하며 전정 긍긍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인터넷 카페마저 문이 닫혀있었다. 잠긴 문 위에 송글씨 메모가 붙어있었다. 아랍어로 쓰여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통상적인 유지 보수 관련 안내문이겠거니 생각했다. 이집트는 원래 인터넷 사정에 매우 좋지 않음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얼른 안내데스크로 가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장소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런데 데스크에서 근무하는 여자가 굳은 표정을 지어보였다. 아니요 인터넷 쓰기엔 안좋은 날이네요. 모든 인터넷이 다운되었다는 말인가요? 네 좋지 않은 날이에요. 답답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는데 비로소 창밖에 주둔에 있는 군인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검은색 긴 소매 셔츠와 바지 제복 차림으로 자동화기를 들고 서있었다. 팔을 서로 억걸고 다리를 넓게 벌린 채 총을 대기해놓은 그들의 모습은 마치 플라스틱 장난감 병정들을 일렬로 배치해놓은 것처럼 보였다. 그 외에도 제복 입은 남자들이 더 있었는데 그들은 해군 함정처럼 빳빳한 흰색 제복을 입고 있었다. 나는 다시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그때 마침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BBC 뉴스가 눈에 들어왔다. 화면에 빨간색 굵은 글씨로 헤드라인이 번쩍였다. 위기의 이집트 그 자막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누군가가 화면에 뿅하고 나타나 제발 농담이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했다. 어떻게 이집트가 위기일 수 있지? 여길 떠난지 보름이 채 안되었는데 그동안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나는 단지 괴로울 때 힘이 되어준 사람들을 찾아왔을 뿐이었다. 나를 보듬어준 요가원 사람들이 있는 이집트 고대의 유적과 현대의 친절이 공존하는 이집트를 말이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이집트는 없었다. 원래는 며칠간 카이로에 머물면서 애도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었다. 기자의 피라미드로 다시 가서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 묻혀있는 묘지 사이를 걸으며 엄마를 추모하고 싶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 그것도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진 이집트를 마주하고 보니 어찌 해야 할지 몰랐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고 나는 어떠한 결정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고민하던 나는 우선 타우리르 강장에 있는 호스텔로 가기로 했다. 하지만 공항문을 나서는데 한 경호원이 내 어깨를 붙잡으며 제지했다. 카이로 카이로에 머물지 마십시오. 여길 떠나시는 편이 좋습니다. 엄숙하고 단호한 그의 목소리에 나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장소를 원하는데 카이로 시내의 호스텔이 그 답이 될 수 없다면 가지 않는 게 옳았다. 지난 한 달 동안 우주가 가르쳐준 교훈이 하나 있다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결국 나는 샤러멜 쉐이크로 가는 항공권을 사서 다합으로 가기로 했다. 요가원에 친구들이 있고 배낭을 맡겨둔 곳이기도 했다. 두 시간 뒤 나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다합에서 무엇이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모르는 채로 직접 가서 알아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2010년 말 티니지에서 시작해 아랍 중동 및 북아프리카로 확산된 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은 빠르고 맹렬히 불붙었다. 이집트 전역에서도 후순이 무바라크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잇따라 발생했고 일촉즉발의 분위기였다.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하고 나섰고 전화 이용도 제한되었다.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다. 애가 탔다. 벌써 며칠째 연락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불과 이틀 사이 다합 시내에 있는 모든 현금 지급기의 현금이 동났다. 나는 그래도 자꾸 그걸 이용하려고 노력했다. 제이슨은 내 모든 은행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데 내가 현금 지급기를 쓰려고 시도할 때마다 그 내역이 계좌에 표시된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조금은 안심하지 않을까 해서였다. 일주일 후 상황은 더 나빠졌다. 식량과 식수 연료 부족으로 사람들이 난리였다. 만약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이 나라를 빠져나갈 기회도 없겠다 싶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요가원 친구인 다키니는 동요하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믿었다. 요가와 스트레칭을 더 많이 하고 아픔이 느껴지는 부위로 더 깊은 호흡을 보내는 것. 그녀는 나에게 돌봄과 성장을 지향하면서 카이로에 갈라진 시멘트 사이로 평화가 꽃피어나 길을 기원하자고 말했다. 우리는 야외에서 햇빛을 받으며 몇 시간이고 요가 수련을 했다. 락더 카스바와 비틀스의 레볼루션을 배경음악으로 깔아놓고 동작을 취했다. 아수라장이 된 카이로로 돌아가지 못하고 요가원에 머물고 있던 이집트의 한 헤비메탈 밴드도 우리와 함께 요가 수업에 참여했다. 다키니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 밖으로 치유의 에너지를 발산하세요. 나도 그러고 싶었지만 요가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나무 자세가 무너졌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휘청이다. 결국 넘어졌고 손을 잘못 짚는 바람에 타박상 까지 입었다. 나는 강하지도 안정적이지도 못했다. 그냥 서있기도 힘든 마당에 나에게 이 혼란스러운 사태를 견딜 재간이 있을 리 없었다. 나는 점점 줄어드는 그래놀라바와 인스턴트 투밀 봉지를 세어보았다. 먹을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주일쯤 버틸 수 있으려나 시나이 반도로 식료품 배송이 안 되는 상태라 상황이 더 안좋아질 수도 있었다. 반면에 플랫브레드와 통조림 콩 등의 식량을 어느정도 사재기에 놓은 친구들은 상황이 곧 좋아지리라 확신하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나에게도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함께 있어야 더 안전하다며 요가원에 같이 머물자고 했다. 친구들은 버티면서 이 난국을 돌파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했지만 나는 아니었다. 가족들에게 연락만 할 수 있어도 상황은 달랐겠지만 통신이 불가한 상태는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 불안감이 역대 최고조에 달했다. 혼란이 진정될 분위기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떻게든 이집트를 빠져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들은 압둘라가 누에이바 마을 항구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나섰다. 거기에 가면 안전하게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좋다고 대답 했다. 그는 배두인 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시행하는 통행금지 조치를 피해 일몰 후에나 떠날 수 있었고 우리는 그날 밤 바로 출발 했다. 이번에는 흰색 지프로 이동 했다. 건문소를 지날 때마다 압둘라는 경찰들에게 주스와 담배를 건넸고 그러면 그들이 웃으면서 지나가라고 손짓했다. 얼마쯤 갔을까 누에이바 외곽의 해변에 있는 배두인 캠프에 도착했다. 공기에서 짠내가 느껴졌고 밤바람은 으르렁거렸다. 압둘라는 나를 친구 하킴에게 맡기고 곧 떠날 예정이었다. 떠나기 전 우리는 다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다. 핫도그 번처럼 생긴 빵과 포일에 쌓인 가공 치즈 감자칩 한 봉지 통조림에 든 과일 칵테일 등이 식탁 위에 올라왔다. 압둘라는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베이나나 아이시 와밀라 이집트에서 유명한 격언으로 우리 사이에 빵과 소금이 있다라는 뜻이다. 내가 당신과 빵을 나누었다면 나는 당신을 믿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단다. 그래서 우리도 한 식탁에서 배를 채웠으므로 우리끼리는 어떠한 싸움이나 적개심이 있을 수 없으며 오로지 선함만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언제 그랬냐는 듯 바람은 잠잠해졌고 맑은 밤하늘엔 달이 환하게 떠있었다. 바다 건너편에는 내가 내일쯤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도시가 있었고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기 어딘가에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있겠지. 남편에게도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할 작정이었다. 너무나 소박한 꿈인데도 아득히 멀게 느껴졌다. 지금까지 1년간 혼자 여행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몰랐을 삶의 태도들 따라 너는 생각보다 강하단다. 책의 일부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원